문꽃지를 잡으러 가겠습니다. 한 코씩 클립했어. 174, 심박이, 졸라 힘드네. 실내원, 이리, 마을회관.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것 같아. 여기 상 꽤 높아 보이던데. 아, 역시 자전거야. 역시 자전거야. 자전거가 제일 재밌어. 차쿠행길 답사. 너 가지고 왔어? 저거에? 간빈에다 너 가지고 왔군요. 권장님께서. 엠티비 아저씨. 엠티비 아저씨. 싱글길 찾으러 가시나요? 아, 싱글이 아니라고? 임동길이구나. 아, 진짜야? 난 또 싱글 타러 가는 줄 알았네. 싱글은 정상 가격이 좀 높아. 아, 그러니까 여기 산 이름이, 이름이. 보고산하고 여기 딱 연결 3개. 고고산이랍니다, 고고산. 코디엄 올라가셔야죠? 네, 한 코씩. 코디엄은 한 번인 줄 올라가세요. 빈집터리 하러, 빈집터리도 어려워요. 빈집터리가 없어요, 이제. 빈집터리가 없어요. 다 잘 타, 요즘에는.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페달링이니. 다음은. 좋아졌어. 아, 페달링은 좋아졌다 하는데, 어디. 페달링 좀 찍어봐. 올리락 하네. 5층? 대기락. 대기. 아, 건대기. 건대기. 직진. 와, 물소리. 좋다, 오랜만에. 근데 역시 나는 자전거 체질이야. 딱 안장이 안는 순간. 역시 자전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. 보드도 보드긴 하지마. 다리 부어. 엠티비 아저씨. 아, 로드하고는 완전 달라, 진짜. 간지는 영 아니지. 산책 코스다. 완전 좋은데?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? 길을 놓은다고. 길은 찾아 나서는 거야, 그냥. 없으면 돌아오는 거고, 뭐 그러는 거지. 역시 휴식을 하고 타니까 확실히 다르다, 몸이. 다리가 다르다, 다리가. 난 다리 부어 가려고 했지. 계속 타서 그렇지 뭐, 넌. 휴식할 때는 완전히 확 쉬어야 된다니까. 오, 너무 힘들다. 그래, 저기 길로 가면 분명히 이 길 만나는 길 나온다. 안 나올 수도 있고. 올 땐 절로 와야겠다. 오, 답사. 오늘은 답사. 오, 새로운 거 너무 무서운데. 어, 엠티비 파크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돼 있다니까. 저기 어필 봐라. 쩐다. 저. 아가씨. 뭘 안 가, 저. 산에 가면 저 정도는 기본이지. 타레사. 이게, 어. 새로운 길 찾아가는 것도 재밌다, 은근. 힐링 라이딩이니까. 네, 지금 추석. 산이니까 떼고 있지. 대기. 대기. 오늘 대기 이름 많이 나오겠는데, 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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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이 1.4키로? 어차피. 사전 갈 건데. 어디 있을 거예요? 우와. 인증센터다. 포토존. 아, 밑에 가자. 몸 풀고 와야지. 바로 어필이잖아. 타레사네. 타레사 가는 길이네. 한 번도 안 와봤지만. 와, 되게 좋다. 초입 부분인데도. 산은 좋다. 다 좋다, 산은. 저희들. 고맙습니다. 벚꽃나무 같은데, 이거? 하하. 하. 호박수 80이야 지금? 말이 안 되는데 점점 세집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경사도가 시간 단축할 수 있겠네 안쪽으로 돌면 세다 21% 따졌다 땄다 따졌다 차 와 대박 경사도가 아주 여기 장난 아닌데 완전 구불구불하고요 경사도도 쩔어요 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 멋있다 여기 사진 찍고 싶어요 와 이런 곳이 있었단지 저희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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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꼬치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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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워 아 아 아 쉿 아 아 쉿 아 쉿 아 uh 아휴... 아휴, 미치겠다! 후사 오 Maurice 오십시오 으 아 아라 아 fora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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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victorious 으 으 어차피! 한 곳씩 클릭했어 어차피! 나도 빼고 싶은데 이제 참고 가는거야 무리했어 171! 제발 끝이길 아 제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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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아니잖아 아우 잘한다 아우 아우 174! 찜박이 졸라 힘들어 아우 왜 이런데가 다 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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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내자 아우 성운사다 점검 하아 하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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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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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요. 살았어요. 하루 이렇게 굴복이 생겼네. 살았어요. 뒤질 것 같아. 한코치 올라오고 있어요. 나 진짜 그 부분에서 클립 빼고 싶었는데 진짜 참았어. 참았어. 한코치가 딱 클립 빼는 순간. 나 딱 빼고 싶었어.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. 초반부터 몸 안 풀고 타니까. 헬이다, 헬. 민소번지 쩔고. 그렇지, 완전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와, 이래서 회복이 중요하다. 힘드네, 여기. 와, 힘들어. 이런 데를 연습하자고? 돌아버리겠다. 욕하면서 왔어. 아, 여기 나오네. 아, 여기 마지막에. 비니시네. 니 아까 그 클립 뺄때. 어. 빼고 싶었어. 아니, 나도 빼고 싶었어. 아, 나도 그냥 뺐어. 다리가 안 움직였어. 아, 빼고 싶었는데. 너가 뒤에서 딱 빼더라. 그래가지고. 아, 이런 데가 다 있었네. 탈회사. 딱 좋네, 거리. 해탈해야 되는 거. 여기 1.4kg인데, 거리가 딱 좋네. 1.4kg? 1.4kg? 저기까지 1.4kg, 1.3kg 되겠다. 스테라이벙. 야, 여기 짱이다. 원효공하고. 거기 흘렀다. 글려우리나, 여기 흘렀다. 엄청 힘들더라. 아, 어느덧은 거기가 더 길잖아. 아, 여기 더 더. 거기보다 여기 한밖에. 아, 다리가 망치지까. 다리가 안 죽어. 이게. 완전 두불구불한 게 이게 어디.. 어디 같아 이런 거. 짧은데 엄청 그렇고 우리 여기다 뭐 찍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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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